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립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냥 좋은 기억만 떠오르는 것도 아니죠. 더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깊은 상처를 부모로부터 입어 그것이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키운다고 했지만 우리도 실수추성인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고 부모 노릇이 처음인지라 알게 모르게 자식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입은 자식들은 평생 잊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상처를 준 부모 대부분은 부지불식간에 준 상처라 잊고 산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틀어진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게 단순히 한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입은 상처를 또다시 건드렸거나 또는 상처로 인해 신뢰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건이 터져 두 배, 세 배 더 크게 폭발음을 내면서 팡! 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주었을 수도 있는 아이들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주었을 수도 있는 상처부터 살펴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상처를 입고 살았는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공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 첫 번째, 학대 안타깝게도 아이들을 교육한답시고 부모들이 하는 행동 중에 많은 것들이 학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이야 그게 아동학대라고 하지만 그때는 다 그랬어. 그렇죠. 그때는 그게 사랑의 매였고 훈육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입은 충격은 크고 그때 아이들은 그게 학대로 분류가 되지 않았으니 입은 충격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장소 역시 80%가 가정이라는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에게는 가정이 안전지대인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폭력에 노출되는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회초리나 대나무자, 신발짝으로 때린 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아이들에게 모진 일을 했다면 그것은 정신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너를 낳는 것이 아니었다와 같은 말을 했다든지 아이에게 윽박질러 공포에 떨게 한다든지 큰 소리로 야단치고 거친 말이나 조롱을 했다면 그것들이 바로 정신적 학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또는 벌을 준답시고 또는 나쁜 버릇을 고친다고 어두운 곳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거나 아픈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거나 일을 하느라 오랜 동안 보호자 없이 아이를 혼자 남겨두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방치라는 또 다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아동학대를 자행한 것입니다. 아니, 애들 키우면서 어느 부모나 적어도 그런 행동 한두 번은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거나 또는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학대를 한 것과 그 과정에서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 두 번째, 가정불화 가정불화는 아이들에게 커서까지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의식적, 무식적으로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니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결혼생활의 최대 피해자인 줄 착각하지만 부부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가해자일 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이들 앞에서 소리 높여 부부싸움을 할 때 곁에 있던 아이들이 공포에 휩싸여 내질렀던 울음소리가 기억나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 아이들은 생존과 안전을 직접 위협당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저러다 부모가 이혼해서 고아원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절대적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부부싸움은 대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불화가 있는 집은 주기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부부싸움이 아주 잦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집중력 손상, 자신감 겨려, 얼빠짐 등의 심리적 반응을 보이거나 현식, 근육 긴장 같은 신체적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학습능력 감퇴, 흡연, 음주, 폭식, 수면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는 아이들이 부부싸움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울고불고하며 엉키는 경우가 그렇고 또 하나의 경우는 엄마나 아빠가 상대 배우자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거나 정반대로 상대 배우자를 닮았다고 구박하고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반응을 보일 때 너까지 왜 그러냐고 또 애를 패는 경우가 있죠. 하여간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이렇게 고생시켰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세 번째, 애정결핍 집에서 키우는 동물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기가 막힐 정도로 아랑차리죠. 하물며 아이들이라고 이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지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짧은 어른들의 바람인 것이고요. 애정과 사랑, 이해심을 보여주는 부모보다 아이에게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꼭 안아주고 뺨에 뽀뽀를 해주고 어루만지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것은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한 사회성을 갖게 해주는 자양분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정에 목말라 결핍감을 가진 아이는 주목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져서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의 불안감을 지니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 성인이 되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생각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마지막 네 번째 편애와 차별 자식 사랑을 얘기할 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서 편애하는 자식이 없다는 부모 말은 거짓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뭐 연구 결과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장남이라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또 저 아이는 외모가 출중해서 가장 연약해서 지병을 타고나 보살핌이 필요해서 또는 막내라서 이렇게 여러 이유들로 편애하는 자식은 부모의 인정과 자랑스러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애정을 독차지합니다. 아마도 용돈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보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덜 받고 자란 자녀는 불안감, 낮은 자존심,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심리적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에 한이 서려 있습니다. 더구나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런 편애는 계속 쭉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형제 자매 중 특정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서로 불편하니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갈등이 폭발하게 되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서러움에 복받친 하소연이 물터지듯 쏟아집니다. 어렸을 적 얘기 갖고 뭘 그러냐는 말로 수습하려는 부모가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한이 맺혔을까요? 자식들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상처 준 것에 대한 사과를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픈 역사를 이어 온 나라들에서 정치가 성숙해지면 과거사 진상기관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같은 거 뭐 이런 거 설치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정에도 이렇게 화해를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아픈 상처를 보듬어줘야 가족들 사이에 특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묵은 감정들, 상처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이죠.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또 물어보실 수도 있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식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되면 더 후회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 난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